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혼수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번째 혼수 범수인연우 루피조합 렛츠고! 69검수와 102년우 루피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샹 버프받는 소식이 있던데 어떡하죠? 69검수염이 어느정도의 힘을 발휘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검수를 아예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루피로 성공이라 여러분들 혼수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혼수대로 제가 플레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아 샤본디 나 샤본디 잘 못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속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혼수방송 네 지금 우리 밀집디의 혼수를 받아서 네 밀집디의 혼수를 받아서 지금 2년 루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간다 자 우리 사기캐 한명 있구요 여기 일단 전투력 자체는 저희가 더 좋습니다 상대팀에는 비크맘이 있어요 먼저 C로 가서 싸워라? 오케이 여러분들은 혼수대로 움직입니다 자 루베님 혼수 받아서요 C로 먼저 갑니다 자 갑니다 루베님 자 합의신으로 인사하고 가야죠 잘 부탁하고 자 루베님의 혼수를 받아서 바로 이동합니다 C로 바로 이동합니다 C로 일단 올라가서 엘리펀트로 막아라 오케이 진짜 딱 진짜 해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고대로 할거야 자 C로 먼저 가요 야 내꺼야 이씨 아이씨 아 내 자리인데 이씨 일단 이거 뽑고 가겠습니다 이거 C로 먼저 갈랬더니 아 역시 샹크스가 C는 해줬어요 자 여기 가서 야 여기서 데미지 안먹네 저 에이스는 또 이게 자 올라간다 아이씨 저거 데미지 안먹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냥 자 C에서는 신상이 버텨주는데 오 여기 아이씨 아우 난 이래서 샤본디가 너무 헷갈린다니까 어지러워 자 저는 그럼 B로 가볼게요 B스탯 가도 괜찮지 자 저 B스탯으로 이동해볼게요 레드오크 각 레드오크 각 레드오크 각 예 또 몇몇 를 cel 오 쇼 액 를 이게 핵 씨, 여기서 좀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겠지? 아따... 저기 엄청 가네. 자, 한방각이고요. 자, 여기 좀 막아주세요, 와노조루씨. 이게 또 하다가 전반적인 거는 여러분들에게 훈수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B로 가겠습니다, B로. 자, 여러분. 여기서 몰라, 여기 킬수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이기겠죠? 이겼다. 자, 이게 마지막에 이게 딱,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훈수로 첫 번째 판을 이겼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훈수 덕이에요. 아, 맞아. 씨, 검은수염은 쓰지도 못했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훈수 그대로 받고서 두 번째 판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근데 인연으로 피 버릴 수가 없는데 이 조합으로 검은수염까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실망 문제보도는 없지. 아, 꼬마전수요가님. 꼬마전수요가님, 지금 일단은 8티어 이상 올라와 주셔야 되고 지금 원바로 다른 채널에서 뭐 댓글 다시거나 좋아요 누르시거나 이런 거 하면 저희 뭐 구독자로서는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활동한 게 밝혀지면은 혁명군에서는 못 받는 거예요. 혁명군은 조금 우리가 진짜 찐가족 느낌이 강해서 어. 그게 확인이 되면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혁명군에 들어오긴 힘들어요. 혁명군에는 좀 찐가족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해요. 이게 규칙이에요. 혁명군에. 그래서 혁명군은 사실은 뭐 조건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무조건 8티어 이상이어야 되고 닉네임 변경해야 되고 다른 원피스, 바운티러쉬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지켜져야 혁명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검수 못 바꿨으니까 그래, 오케이. 이번에 밀집띠 이거 받아가지고 밀집띠의 훈수를 받아서 성공을 검은수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여러분들 훈수방송 따라서. 아, 또 샤번디제도 나올 것 같은데. 체감기. 오케이, 이번에 검수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복귀해가지고 오늘 좀 기쁜 마음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방송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봐서 좋아요. 짜고는 못 말해니 고마워요. 어디가 잘생겼다고 또 이렇게 잘생기게 봐주시고 고마워요. 자, 이번에 검수 성공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야, 맵 어디지? 자, 여러분 빨리 훈수 주세요. 여러분 훈수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훈수대로 움직여서 S티어까지 딱 올라가면 딱 고렇게 마무리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훈수받아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크로우즈로 성공해라. 오케이, 그럼 크로우즈로 성공하고 아 오케이 검수로 그냥 애들 잡으러 다녀라. 오케이 검수로 그러면은 킬링각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자, 하비슨 인사하고 가야지. 다들 인사했니? 자, 갑니다. 양쪽에 더글라스 블릿. 아, 상대편에 카이로우가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내가 센터에서 크로우즈 바로 때릴게요. 아, 씨, 이건 안 되겠다. 여기는 뭐 꼬아야지. 자, 먼저 키자루가 희생하고요. 자, 여기서 자, 바로 크로우즈 때립니다. 자, 일로와, 카이로우. 일로와, 카이로우. 자, 여기 센터로 다시 가서 이쪽. 아, 킹쿠브라 때문에 떨어졌어. 오, 씨. 안 돼. 아, 나는 후지 토라보면 맹호님밖에 생각이 안 나. 일로와. 일로와. 자 여러분들의 훈수를 따라서 그냥 뚝과 가는중이에요 센터 올라왔네 자 센터 우리 후지토라면 맹호님인데 오케이 자 크로우즈 조금 준비해서 크로우즈 바로 때립니다 와 진짜 검수야 이게 나 이거 69검수잖아 난 69검수 A플러스 해도 안먹힐줄 알았어 사실은 이게 먹히네 야 여러분들의 훈수 진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 정말 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비록 MVP는 따지 못했지만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사실 무조건 안될줄 알았어 또 A플러스에서 먹히네 이게 2등각 쓰고 와 3연승각 잡히네 와 와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훈수 덕분입니다 내가 잘하는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훈수 덕에 이게 조금 잘 되는거야 와 훈수 방송 오늘 훈수 방송 아주 좋네요 마왕님 국민거품 이원이 우리 루베님이야 루베님 자 이번엔 루피 성공 가자 자 일단 준우가 받아볼게요 뭐 준우가 일단 계속 받고 아 지금 돈이 없는데 돈 해가지고 1번 티어 먹이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거 이번에 나미검수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돈이 없어 여기 있다 돈이 없어 돈이 지금 이거는 골드 안주나? 골드 좀 줬으면 좋겠네 돈이 없네 2만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투 포인트로 돈은 못사나? 여기 있다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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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나미 어딨어 우리의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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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항해사 나미 사야지 항해사 나미 사고 그리고 돈 사야되는데 5천? 나 이제 2만 필요한데 자 아직도 나미 강화가게 안쓰나? 자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들 훈수 따라 움직일게요 계속 아 나미가 여기서 한 방 딱 더 타줬으면 좋았을텐데 파티 한번 잡고 이번에 검수나미 조합으로 여러분들의 원피스 월드컵 자 갑니다 와 어느새 또 24명이나 봐주고 계시네 자 이번에는 검수의 나미 조합으로 나미 조합으로 가구요 서포트 놓고 5번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훈수 바로 받아서 검수와 나미 조합으로 이번에 가겠습니다 검수 성공과 할까 나미 성공과 할까 근데 득점자니까 나미를 뒤로 보내는게 좋겠지 자 여러분들 훈수 얹어주세요 지금 샤본디 왔거든요 자 샤본디면 먼저 일단 센터잡으로 먼저 갈게 할 수 있어 일단은 A티어로 올리고 성공 누구로 갈까요 성공 성공 잡아주세요 성공 검수로 가 그냥 검수로 간다 레츠고 아 마왕님 나미 말해줬는데 이미 검수가 잡혔지 뭐야 아니야 유희님 존재감 있어 지금 전반적인 스텟이 내가 딸리거든 이제 여기서는 작전으로 가야돼 여러분들 작전을 주세요 작전대로 가야돼 일단은 가운데로 가 센터로 C로 간다 C로 가면 되지 C로 가요 센터에서 내가 비빈다 그럼 센터에서 내가 버틸게요 C로 넘어오는 애들 다 잘라라 오케이 자 저 쿠마 잡을게 쿠마를 땡겨갖고 한 대 지대로 날려주죠 자 여기서 야 쿠마는 그냥 나한테 그냥 죽어버렸네 난 이쪽에서 좀 버티고 내려갔다 올라올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 일단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여 아 검수는 사실은 지금 득점이 아니라 지금 많이 때려야되는데 야 마르코 피했네 어떻게 피했냐 자 증배가 좀 어떻게 해줘 자 자 여기 증배가 마저 뽑아주고 다시 올라갈게요 지금 내가 하고있는 맞지 와 한방에 가네 야 진짜 나 이 검수 스탯에 아주 감동을 받았다 잘가라 내가 때리고 증배가 증배가 가운데서 버텨 아 내려가지 말고 아 쿠마 반갑네 쿠마 한번 또 왔네 자 이 씰은 내가 어쨌든 어떻게든 지켜볼게 내려와 내려와 안 돼 저기 가져가야돼 크로즈 때립니다 아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정도면 거의 해켈이 아니야 저는 씰을 계속 지킬게요 그게 지금 맞는거 같아서 씰을 계속 지키는 컨셉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유지해보겠습니다 나는 씰을 지킨다 안돼 안돼 아 헷갈려 아 끝에 다 뺏기면 안돼 아 아 끝에 뺏겼어 아 이기게 줬어 아 왜 거길 뺏기냐 씰에서 브이벼 줬는데 아 진짜 답답하다 이게 나미는 쓰지도 못했네 아 진짜 쓰리다 쓰려 지금 실망한지 얼마 안됐어요 35분밖에 안됐어요 여러분 어 보리기상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또 오셨네 이번 루피로 가라 루피로 가는게 나을거 같아 나미 이번에 쓰지도 못했어 여러분 오늘 방송의 주제는 마왕 복귀 축하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콘텐츠는요 여러분들의 훈수방송이에요 자 합의 채널 S마이너스 티어까지 올리는거 목표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훈수받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10초 남기고 이런거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마왕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대요 아 진짜 루피가 잘 맞고 딜도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자 밀집 뒤에 훈수를 따라서 나미 말고 다시 루피로 가겠습니다 별별이 오늘 위닝 안할거 같아요 졸려갖고 좀 늦어가지고 성공 누구로 할까요 성공 여러분들 훈수 주세요 성공 누구로 할까요 성공 실화는 질병이래 여러분 성공 누구로 할까요 지금 루피로 왔어요 성공 그래 오케이 성공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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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미가 없으니까 루피로 갈게 오케이 성공은 지금 루피로 갑니다 여러분들 훈수에 따라 움직여요 지금 이거 지금 검수랑 루피 조합이기 때문에 성공은 루피로 가겠습니다 자 루피로 갈게요 루피로 어 근데 아까 검은수염이 나름 되게 잘 버텨줬는데 맞아 구독이 더 급해 아 주향님 정확하게 보셨네 우리 지금 구독이 급해 구독이 그죠 자 여러분 이번 판은 깔끔하게 이기고 마무리 자 바로바로 올라갈게요 하나 잡고 여기서 한 템포 죽이고 엘리폰트 건 쓰면 좀 낫더라고 올라갈게요 여기서 여기서 날려줘야지 따브리다 뭐야 뭐야 아씨 자 요 에이스랑 다이다이 뜨겠습니다 요 에이스는 제가 잡습니다 형제대결 자 형제대결 각이구요 여러분 형제대결 지대로 가야죠 일로와 자 형제대결 지대로 가기구요 여기 다시 뽑을게요 지금 잘 되고 있죠 난 블릭도 근데 그렇게 나쁜 캐릭터 같진 않아요 제 잡으러 갑니다 오케이 블릭도 내가 봤을땐 생각보다 괜찮죠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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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돌아가자 쭉 쭉 쭉 쭉 돌아가자 아 여러분들의 혼수방송이 오늘 아주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혼수방송 오늘 아주 좋았어요 아이씨 이거 맞으면 안되는거였는데 아 까비 아 자 검수 나옵니다 검수 여러분 진짜 4부 뺀게 한수 진짜 한수였나 이거 봐 우리가 스탯이 딸렸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생각보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자 크로즈 때리러 갑니다 자 크로즈 때립니다 이리와 여기 길목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센터로 가자 이리와 나 다 모여 아 이겼네요 야 여러분들의 혼수가 오늘 아주 지대로 먹히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 이거 봐 오늘 요 근데 이번 판은 블리쉬 정말 잘했어 네 훈수리그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의 훈수에 따라서 이거 파티 도정하고 순번 도정하고 웬만한 전략 도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겼봐요 아 이겼봐요 아 검은수염의 진가를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는데 아 S티어까지 못 올렸다 아 아깝다 아 이거 한번만 더 하면 될거 같은데 나 이제 리그 포인트가 없어 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가요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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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